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빠야 TV 제임스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초간단 간판 제작 즉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 채널 아트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여러분들 핸드폰을 열었을 때 또는 어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걸 열었을 때 어 채널 들어가시면 그 배너가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간판 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채널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구요 그런데 이제 많은 초보자분 께서 어 그런 거를 할 줄 몰라요 뭐 포토샵 뭐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뽀샵 뭐 이런 것도 할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어 꼭 뭐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아 주위 아는 분들한테 요 아나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그거를 혼자 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을 어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냥 뭐 핸드폰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입니다 우선은 요 그 어 배너를 만들어 주는 어 채널 아트를 만들어 주는 어 사이트가 있어요 어 canva.com 이라는 거거든요 아 일단 아 구글에서 어 찾아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검색에서 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canva 그냥 canva 라고 치셔도 되요 canva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눌러서 들어갑니다 저는 이미 이제 어 계정이 있기 때문에 어 사인업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인업 해서 계정을 만드시구요 구글로 구글로 연동이 되요 유튜브가 있으신 분들은 연동이 되요 저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아 이런 팝업 광고가 하나 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요 무시해서 x 눌러서 exit 하시구요 자 우측에 있죠 x 눌러서 나가시고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자 create design 누르면 여기 유튜브 채널 아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 규격 사이즈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면 자 아 여러분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림들이 자 어떤 그림을 사용할지 내가 고르면 되는 거에요 자기 채널의 컨셉에 맞게 예 그림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어 일단 저는 연습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뭐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요 어 쭉쭉쭉쭉 내려가서 보면 그 예 요거 괜찮겠네요 자 요거를 하나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측에 나오죠 저렇게 나오면 저 글이 있는 부분이 중앙 중심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이는 거에요 저걸 두번 클릭하시면요 자 글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어 글자를 바꿔 볼게요 아이고 글자를 김완주 김완주 생활 명상 이렇게 해서 타이핑을 해 주시는 거에요 자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생활 일상 이렇게 내려주고 중심을 또 가운데로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기고 자 옆에 조그만 글씨가 있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보시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또 글자를 간단하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구요 자 그러면 끝이에요 예 끝난 거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요거를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요 그죠 다운로드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그대로 받으시면 되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요 그림을 글자와 함께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에요 자 이렇게 만들면서 네 컴퓨터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 하고 물어볼 거에요 자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은 자기가 어따가 저장을 했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 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목을 정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김원주 생활명상 김원주 생활명상 채널 아트 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이 된 거에요 자 저장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채널 유튜브 채널로 가서 저장된 것을 달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유튜브 채널로 이동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일단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 보는 거에요 저장이 당연히 됐겠지만 제가 아까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여기 있습니다 저장이 된 거를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내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자 이렇게 있죠 채널 꾸미기 커스터마이즈 채널 그거를 눌렀어요 눌러서 중간에 브랜딩 이라고 있어요 브랜딩 브랜딩으로 들어가서 중간 거에 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죠 간판 달기 체인지 바꾸기 바꾸기 눌러서 제가 저장해 놨던 다운로드 김환주 생활명상 채널아트원 그거를 딱 누르시는 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열면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채널 아트가 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쵸 핸드폰으로 봤을 때 크기에요 그 선이 그려져 있는 게 그 다음에 옆으로 더 확대가 되는 거는 노트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장이 돼서 들어갔으면 퍼블리쉬 퍼블리쉬 요거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요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끝이 나는 거에요 저는 이미 이제 원래 제께 있으니까 이걸로 바꾸면 안 되니까 캔슬을 할 거에요 그래서 퍼블리쉬까지 누르면 그러면 본인의 만들어 놓은 그 채널 알트가 저런 모양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에요 간단하죠 예 자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추가 질문 받아서 여러분들 예쁜 채널 알트 만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